개띠 7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병술생 18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일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 마음의 번민만 늘고 불안하게 잃을 때 없다. 비록 노력을 열심히 하건만 그 노력의 대가만큼 공로가 크지 못해서 섭섭하다. 즐겁가 끊기지 않으니 근심이 많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열심히 해야 하리라. 1994년 갑술생 30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7월에는 일이 허망되기 쉬우니 자중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니 이 또한 횡재인 듯하나 그 실상이 적음을 어찌할까. 사람을 잘못 사귀면 그 일로 인해 매사가 불리할 것이니 미리 조심해야 한다. 1982년 임술생 42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7월에는 비로소 재물을 얻어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준다. 그 재물은 동방에 있으니 얻어도 실은 그 반을 잃게 된다. 이를 버려 얻은 것이니 전부가 수확일 수는 없으리라. 먼저는 얻고 뒤에는 잃으니 처음만 못하다. 1970년 경술생 54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재성이 몸에 임하니 반드시 재물이 들어올 운으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사람이 나의 일에 동참하여 도움을 주게 되니 오랫동안 염원하던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달에는 수입이 커지며 가정에도 반드시 경사가 있을 좋은 때이다. 1958년 무술생 66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만일 이를 어길 때는 음란한 일이 끊이지 않아 자신을 망치리라. 불리한 운세 속에서 기론이 따르지 않으므로 원하던 일을 성사하지 못한다. 경망되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액을 면한다. 1946년 병술생 78세에 2023년 7월달 운세입니다. 동쪽과 북쪽 양방에 불행하게도 헛된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 괜히 불안하리라. 동서남북을 돌아다 보아도 의지할 친척이 없으니 이 외로움을 어찌 면할까? 꽃집이나 술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 잘못하면 본 배우자를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 입장 Tarot 두번째